안녕하세요. 저희는 AAC 서포터주단 위기 김동희, 황이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부산 깍돌립대학교 언어청국 7학과에 와있는데요. AAC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을 뵈러 연구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박희진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AAC 서포터 전 위기 김동희, 황이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박희진 교수님 직접 뵈러 가는데요. 교수님 자기소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깍돌립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박희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경언어장애를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신경언어장애 중에서도 중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로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저도 보완대체, 의사소통,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현재도 연구 중이고 또한 제가 부산 깍돌립대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지만 저희 학교 소속의 학교기업 언어청각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으로 그 업무도 병행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는 중증내선마비로 실제로 AAC를 적용하고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AC 서포터지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대상자와 AAC로 의사소통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경험해보셨다면 어떤 점이 편하셨고 불편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네 저도 앞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신경언어장애라든지 또는 뇌성마비라든지로 해서 구호로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언어제어를 하거나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일단 편한 점은 뭐냐면 여러 대상자가 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무발하라고 얘기를 하죠. 구호로 전혀 의사소통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턱을 조금 움직이는 정도 이렇게 하고 눈을 깜빡이는 정도 전혀 발성이 되지 않고 다리나 팔도 움직이지 않아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입에 어떤 실을 물고 이 실을 살짝 당기면 이렇게 띵동 하는 차임벨 소리를 들리게끔 해서 이 띵동은 소리를 대신하는 보완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입으로 딱 당겼을 때 띵동이라는 차임벨이 울리면 엄마가 오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실을 간단하게 입으로 딱 당겼을 때 띵동이라는 소리지만 그걸 엄마로 대체하는 우리가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찾아왔을 때 아동이 간단한 제스처지만 엄마를 부를 수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띵동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입에 물고 나중에는 빨대도 물고 한 번 불면 예, 두 번 후후 불면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확장해 나가서 한 50단어 정도까지 변별해서 의사소통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발화하지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구나 했던 경험이 있고요. 불편했던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라는 건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도 긴 단어를 이렇게 약자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간에 의사전달이 돼야 되는데 보완대체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가리킨다거나 어떤 단추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만큼 우리가 이제 목소리 산출해서 부르는 만큼 의사소통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니까 상대방이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그 대상자의 말이 어떤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마 불편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AAC 인식이나 발전 등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AAC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중증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대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인지 몰랐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일본어를 모르고 영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활동을 못할 것 같지만 우리는 미국을 가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화장실을 가고 슈퍼를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상징이라는 말 대신에 보완대체 수단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표시를 보면 화장실인 줄 알고 물어보지 않고도 찾아갈 수 있죠. 그게 보완대체 의사소통이고 요즘에는 식당에 가더라도 키오스크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버튼만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 음식, 음료수 이런 것들을 커피마저 다 주문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일종의 보완대체 의사소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애가 많은 사람들 또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대신해서 더 효율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은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론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ANC의 한계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의 기술은 엄청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냐면 누워있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서 그 뇌파를 가지고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많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대상자들에게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적용한 데 있어서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 시선이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 중증에 장애가 있구나. 또는 우리 아동은 어떤 보완대체 의사소통보다는 구호로서 말로서 표현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인식들로 인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술은 계속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크게 생각보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발달을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는 이런 서포터즈처럼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우리 일반 청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기다려주고 보완대체 의사소통도 우리 어떤 의사소통 수단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생각하는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AAC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서포터들을 비롯하여 다른 방식으로 AAC를 홍보하는 방법이 뭐가 더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운 용어일 것 같고 그다음에 나랑은 거의 거리가 먼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설명드린 것처럼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내 말로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우리가 홍보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약국에 간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 처방을 하면 이렇게 말로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 약 봉지의 어떤 그림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 편말, 주차장 편말, 화장실 편말 이런 것들도 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이고 특히 요즘에는 말로서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 집단에서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을 거의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이니까 깊게 우리가 장애에 국한되지 말고 노인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한테도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한번 체험시키게 한다거나 이 키오스크를 가지고 한번 말 없이 주문해보게 한다거나 이런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주문하는 게 처음이 어렵지 몇 번 주문해보면 쉽기 때문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그런 키오스크를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완대체 의사소통하는 장애인들도 이렇게 눌러서 표현하는 거니까 멀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같이 함께 이걸 적용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인식 개선을 해주면 서포터즈로서 가장 좋은 활동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AC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AAC 서포터즈단 이기희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게 아직 생소한 학문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많이 전공하는 사람도 없고 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터즈를 이렇게 발단을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칠 수 있는데 지치지 말고 이런 하나하나 인터뷰라든지 활동들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조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짧은 영상이라든지 요즘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 다양한 데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봐줄 수 있는 그런 조금 활기찬 서포터즈가 되길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해주신 박희준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